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大家好,我是 뽀뽀. 오늘은 한국사람 자주 실수하는 몇 개 문법 좀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,越来越 정첩는 뜻이에요. 이 문장 좀 봐주세요. 我希望我的汉语越来越更好 어디서 틀렸어요? 여기更 들어가면 안 돼요. 越来越 뒤에서는 다른 종두 부사 같이 붙어쓰면 안 돼요. 越来越 뒤에 깨끗이 형사이나 동사만 붙어쓰주세요. 예를 들면 我希望我的汉语越来越好 我希望我的汉语越来越好 두 번째, 예 예 또는 뜻이에요. 나도 Me too 얘기하고 싶으면 我也 얘기하면 안 돼요. 예지에 무조건 형사이나 동사 넣어주세요. 예를 들면 我也 이연 我也 시 我也 추 我也看 이렇게 얘기해주세요. 예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. 이거는 예비요. 그 다음엔 세 번째 비 보다는 뜻이에요. 이 문장 봐주세요. 뎀 뎀 뎀 빌 수지 헌 괴 어디서 틀렸어요? 보다에서는 다른 종두 부사 넣지 마세요. 형사 앞에서 여기서는 헌 빼야 돼요. 뎀 뎀 뎀 빌 수지 만약에 종두 부산 넣고 싶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데는 좀 달라요 하시나 무조건 질문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질문이에요 두 개 중 하나 선택해주세요 이런 데는还是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 봐주세요 여기서 질문 아니에요 나 주말는 집에서 쉬고나 아니면 나가서 운동해요 여기서 질문 아니이라서 하시나 안 돼요 或者 루팍고 주세요 제가 주말在家休息 或者出去 운동 제가 주말在家休息 或者出去 운동 예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再见